이런 팝송의 구절이 있어 I give my heart 이런 노래가 있어 뭐라요 캐리어 이름이 불렀었던 건가? 이게 지금 내 기분이야 얘들아 수능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땐 인강 지금 제가 한 이후 중에 올해가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다 쏟아냈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고 이제 진짜 줄 건 없을 것 같아 얘들아 뭔 소리냐 또 준비했어 약속 시킨다 그랬잖아 지난 생활 책임지기 부위단어 2탄 마지막이야 이제 아마 수능 한 20여일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빨리 해달라고 또 질문 게시판에 오셨던 분들 되게 많은 거 저도 알아요 저희 실장님이 계속 얘기했었고 근데 좀 기다려줬어야 됐어 왜냐하면 부위단어의 이전에 있었던 주요 확장적 의미 선지의 치명적이었었던 누가 봐도 쉬웠던 단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폐가 좀 있죠 쉬운데도 선지로 못 가는 단어들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 한 시험에서 그러니 제가 6평에서 한 번 해드렸죠 3월부터 6평까지 7월부터 최근에 봤던 10월까지를 다 모아놨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어 특강 같은 커리큘럼일 것 같아요 어 뭐 9월 평가원 유사 문제 기출 특강도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좀 듣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어 어 지금 보니까 정말 포인트만 얘기하는 짧은 특강으로 찍었기 때문에 25분이면 끝날 것 같아 교재 무료야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역시나 거기는 예문들 좀 잘 보시고 저야 이제 그 예문을 좀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고 바로바로 퀴즈 형식으로 진행했거든 강의 볼만해요 여러분들 왜 강의가 볼만하냐면 특히나 부위단어 지난 강좌를 계속 들었던 분들은 빠른 속도로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 이미지가 뭔지를 제가 스피드하게 되게 많이 진행을 해놔서 퀴즈 본다는 느낌으로 빨리빨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한 번에 끝내 알겠지? 자 단 한 거 하나만 더 교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첨부파일로 돼 있을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또 여기다 부위단어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년에 추가할 예정인 녀석 그만 있으면 중요하다는 소리지요 올해 나왔던 시험에서 아 이 단어는 좀 더 보고 들어가라 라는 녀석들 추가 정보를 더 집어넣어 줬습니다 잘 보시고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판단을 좀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대로 탈인까지 내가 집어넣어 내년에 집어넣을 거거든 됐나? 네 그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아마 이 올해는 제가 너무나도 진짜 I gave my own 했기 때문에 재밌는 퀘스트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 같아 애들아 진짜 제가 너무나도 강의 완강해야 될 강좌들이 너무 많이 올해는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 내가 웬만하면 다 했잖니 칭찬 좀 해 주시잖아 정말 정말 올해처럼 쥐어짜었던 한 해는 없었던 것 같아 물론 좀 수능 끝나고 저도 좀 쉽게 잠깐 들어가긴 하겠지만 또 내년이 또 시작되겠죠 어 마지막 인사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아마 이 다음 퀘스트 영상 정도가 마지막 인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제가 뭐 김지영 그리기자랑 아직 그림이 더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소개하고 끝낼까 싶기도 한데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거 저도 같이 한번 고생해보고 우리 진짜 좋은 결과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저도 좋은 결과 소액이 있어서 좋은 결과는 그냥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자라만 행복한 거니까 네 잘 도움받고 시험 마무리하는 용어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고생이 감사합니다.